자 이리들아 앉아라 네 우리 아들한테 술 한 대 받아볼까?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못해서 이렇게라도 모신 거예요 괜찮으시죠? 그래 그날은 내가 좀 섭했지 앞으론 그러지들 마라 다 늙은 애미 마음 상하게 해서 서로 뭐가 좋겠니 아가 알아듣니? 예 그래 그래 어디 며느리한테도 술 한잔 받아볼까? 예 네 진짜 시어머니는 나다 앞으로 잘 명심해 둬 왜 대답이 없니?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? 아 아니에요 아 엄마 좋은 날 왜 이러세요 그래 그래 내가 주책이지 자 이제 따라가라 아 좋다 얘 내가 노래 한 곡 부를까? 사꽁의 뱃노래 사꽁의 뱃노래 엄마 엄마 일어났어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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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 집으로 모시자 미쳤어 어머니 계신데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집으로 모셔 이해해 주셔야지 딱 하는데 그것도 못 참으실까 가자 여보 이거 아니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갯바닥에 버리고 하자고 여보 뭐해 빨리 방문 좀 열어 어 어 아니다 내 방으로 모셔라 네? 모르는 분도 아닌데 괜찮다 이 방으로 모셔 예 어머니 아니 넌 어머니 뱀느라 늦으면 늦으면 난 전화라도 하지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놀라셨죠 피곤할텐데 어디 들어가 자라 저 어머니 저희 방에서 주무세요 아 그게 좋겠다 들어가세요 전 마루에서 자면 돼요 아유 아니다 너희들이 마루에서 자면 외로운 애가 불편해 나 안에서 잘 테니까 내 걱정말고 어이 들어가자 어이 진짜 어머니 뵙기 민망하네 아 그럼 어떡하냐 일이 일으키는걸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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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죽으셨어요?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다 아이야 내가 아침 지눈다고 해 놓고 쓰면 깜빡 잠이 들었네 아이고, 세상에. 입맛이 없어요, 엄마? 넌 센스가 그렇게 없니? 어제 시어머니가 술을 마셨으면 해장국 정도는 끓여내야지. 여자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노? 죄송해요. 지금이라도 끓일게요. 아, 됐다. 물 말아먹지. 내 주제에 무슨 국 타령. 내가 복많은지 애비 대접을 받겠냐? 아, 그건 그렇고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들 자랑을 좀 했더니 한번 만나보자고 난리를 진다. 그동안은 모른척 해왔다면 기왕 이렇게 된거 친구를 좀 초대하면 안되겠니? 어머니? 어머니, 왜요? 아침에 약속에 있는 걸 깜빡했지 뭐니. 어서 덜 먹어라. 많이 드세요. 그리고 편히 쉬다 가세요. 가다니. 누가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. 어머니. 쟤는 내 앞에서 누구한테 어머니 어머니 저러는 거야? 엄마 왜 이러세요 정말. 이러시면 모두가 다 불편해지잖아요. 내가 틀린 말이었어? 꼭 저 옆에 내가 이 집 어른인 것처럼 울잖아. 이 집에서 부모 대접을 받을 사람이 누구야? 나야. 아니면 저 옆엔데야? 우리 앞으로 있잖아. 우리 여가서 만나자고. 아이고, 모조리 그냥 거도를 내내. 내일 재료까지 싹쓸이를 해. 아줌마. 복순이 너희 이제 고생 끝났다. 아들 만났으니 난 부럽지 않게 살겠어. 아들. 네. 재룡 한번 떨어봐. 술 한주는 다 좋은데 가무가 없잖아. 그래. 얘. 노래 한 곡 불러봐라. 며느라가. 너도 같이. 어머니 은혜. 우리 그런 건 사랑이야. 그래 맞아. 저희는 노래 잘 못해요. 나중에 춤으로 보답해 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모자 상봉도 이런 눈물 겸 모자 상봉이야. 어딨어 그래? 축하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겠다. 술에 애 마저래. 아흥 애들 이래. 앞으로 종종 놀러 들어와. 우리 아들 집이 곧 내 집이니까. 알았지? 자, 많이 드세요. 우리 집이 곧 당신 집이라니? 우리 집이 왜 당신 집이야? 왜 어머니 집이냐고? 술 드시고 친구들한테 기분 좀 내시라. 좀 업되셔서 하신 말씀이지. 그 정도로 그치실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. 술 드시고 괜히 허풍 따시는 거면 정말 좋겠다. 뭐 허풍? 당신 그 말버릇 좀 고쳐. 20년 만에 친구들 앞에서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어 나온 말씀인데, 그 정도도 이해 못 해? 정말 염치도 좋으시다. 나 같으면 지금 어머니 보기 민망해서라도 아들 집이라고 저렇게 못 올 텐데. 제발 어머니랑 엄마 비교 좀 하지 마.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.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거 우리 엄마한테 반만이라도 해 봐. 며느리 얻어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안쓰럽지도 않아. 어머니 오셨어요? 어 그래. 오셨어요? 누구세요? 내가 었다. 내가 열어. 택배 왔습니다. 여기다 사인 준비해 주십시오. 네. 이게 뭐예요? 신경 쓰지 마라. 내꺼다. 여기 있습니다. 네. 수고했어요. 아유 이제야 왔네. 아니 이게 다 뭐예요? 내 친 같이 살던 친구가 아들이랑 살리고 하세요.